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캐스팅을 지금 해버리면 약간 두 팀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캐스팅을 포기하면 우선권을 다음 두 번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. 다음 두 번이요? 네 그렇게 하시죠.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. 두 번이나. 그 정도의 점수는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함께. 네 그렇게 하시죠. 괜찮다고요?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두 번 주죠. 우선권을 가지고 가지게 됐으니까. 두 번은 다음 다음. 그럼 딴 쪽으로 가세요. 에픽하이가 나를 선택해야 돼. 저희 2단 협작인은 유희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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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.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. 진짜 잘생겼어 수고했어. 두 명이시죠?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. 파이팅! 일단 그 부자 먼저 가면 되잖아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윤시윤입니다. 모든 열심히 하자가 좌우명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굉장한 특이 사항이 있는데 서당을 다니셨어요? 저도 서당계 출신이거든요. 서당계 출신이거든요.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그냥 좀 빠른 템포에 잠 못 드는 밤 빗내리고. 기대됩니다. 그럼 볼까요 일단? 그럼 볼까요 일단? 자 우리 시윤이. 라이딩을 잘했는데. 눈 뿌렸어 눈 뿌렸어.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 들어있는 네가 듯이 나를 찾아와 나는 긴 긴 맘을 잠 못 들 것 같아 나는 긴 긴 맘을 잠 못 들 것 같아 나는 긴 긴 맘을 잠 못 들 것 같아 피해 노는. 괘씹하는 날 울적해. 울적한 마음을 당길 수가 없네. 잠도 못지 않는 밤에. 네 잘 들었습니다. 사실은 무대가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. 예 저도 부르면서 약간 실렸습니다. 예 왜냐하면.. 자기도 느꼈대 자기도 느꼈대 어떤 생각을 하셨었죠 노래 부를 때 다음 곡 뭐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음 곡을 저희가 시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포기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씨는 지금 포자부하절을 갑자기 왜 본명을 본명이 윤동구씨더라고요 진짜? 동구야? 개명 전 이름이죠 지금 본명이신 거죠 윤시윤씨가? 예 그럼요 법적으로 본명입니다 시윤씨라고 불러야죠 청구도 다 그 이름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본인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? 시키시면 뭐 춤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춤을 한 번 봐야죠 그냥 싸이 형님의 강남스타일 요즘까지 잘 몰라요 강남스타일 한 번 볼까요 그럼 야 시윤이 춤 우리가 긴장되지? 땀난다 왜 하시네 오빤 강남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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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ę 빨리 가 왜 가? 왜 가? 왜 가? 야 또 여자 아니야?